249쪽에 요건 봤으니까 효력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유치할 권리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도 거절권이에요 물거리 인도를 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대세적 효력이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 효력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재판상 행사 이런 거 나오죠 잠깐 사례를 좀 보면 갑이 을한테 얘가 이제 수급인인데 공사를 부탁해서 을이 공사대금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을은 공사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준다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인도 거절권이에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누가 경매를 실행을 했어요 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실행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얘가 이제 경락인이에요 얘가 경락 받으면서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내고 낙차를 받았대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유치권자 을이 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2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지 경매 시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으니 나한테 인도하고 이제 그만 나가시오라고 하면 을은 경락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돼요?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결과적으로 얘한테 인도 받으려면 2천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는데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 이런 말을 써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말은 뭐냐면 2천만 원 안 주면 누구에게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에 참가해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유치권자가 경락인 찾아가서 내가 유치권자인데 2천만 원 받을 게 있다 2천만 원 달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변제 청구는 경락인에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얘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운명을 함께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도를 거절하는 건 물권인 유치권의 행사니까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의 행사예요? 채권의 행사예요? 돈 갚으라고 채권 행사하는 거죠? 채권은 아무한테나 못해요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채무자 을이 갑에게 청구해야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판례고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해도 변제 청구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유치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느냐 유치권자도 경매권은 인정이 돼요 경매는 인정이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제를 좀 볼게요 249쪽입니다 관련 판례의 끝에서 셋째 줄에 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점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의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소유자가 얘가 안 주니까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소유물 반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의리 인도를 왜 안 하는지 직권으로 조사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직권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의리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리 만약에 내가 유치권자라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승소한다는 거예요? 병이 원고 전부 승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리 내가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법원이 조사하겠죠 그래서 그게 인정되면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원고 1부 승소 판결이라고 불러요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서로에게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빨리 2천만 원 주고 당신은 빨리 목적물 넘겨주세요 서로에게 이행하라 그래서 상환급부 또는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상환급부 판결이 딱 두 번 나와요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유치권에서 한 번 나왔고요 또 어디서 나올 거냐면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동시행의 항병권에 가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 제기하면 말 그대로 같이 이행을 하라고 판결해요 동시행의 항병권에서 상환급부 판결 나오고 딱 두 번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죠 동시행의 항병권 하면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딱 두 번 나와요 그게 동시행하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치권 기억해 두시고 교제를 계속 볼게요 조문을 봅니다 250쪽에 322종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유치권자가 경매권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권이 있는데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오해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보게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그냥 일반 채권자와 똑같은 거야 남는 거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2항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리대금에 관련돼서 시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경매 부치기 좀 그러면 이 시계를 직접 자기 채권 변제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가지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불러요 간이라는 건 간편하다는 거죠 간편하게 그냥 변제 충당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고 오른쪽에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는데 324조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화해야 한다 점유자의 주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게 훨씬 더 고도의 의무냐면 지금 나오는 선관주의 의무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점유할 때는 어떤 주의 의무를 가져야겠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가지고는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남의 거니까 승낙 받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쓰거나 남 빌려주거나 담보 잡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오히려 유치물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였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고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 2항이니까 위로 두 개를 말하는 거죠 1항에 선관주의물을 위반하거나 2항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다 걸리면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당합니다 유치권자의 의무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유치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나옵니다 조문을 볼게요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여기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괄호로 묶으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은 채무자겠지만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에요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점유를 한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예요? 설정자가 한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설정자가 점유하라고 저당권의 내용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그건 물권법정주의 위반이에요 반드시 누가 점유해야 한다고요? 설정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물권적 청구 뭐 있었죠? 반환, 제거, 예방 있었잖아요 점유를 안 하니까 뭐가 안 되나요? 반환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개 있었고 이 소리는 시험 볼 때까지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기억 안 난다고 개념치 마시고 그리고 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점유를 안 하니까 저당권은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전세권은 사용도 하고 우선변제도 받는 거야 그런데 저당권은 사용을 해야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고 오로지 우선변제만을 위한 권리가 바로 저당권이고요 밑에 법적 성질, 우선변제 효력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 볼게요 성립의 당사자 누구라고 되냐면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이다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고요 저당권자와 설정자 왜냐하면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등기 나오죠 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보실 거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기해야 한다고 했고요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이에요? 존속요건이에요? 발생할 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유지됩니까? 유지되죠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 3번에 저당권의 객체 나오죠 저당권은 반드시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인정이 되고요 원칙은 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이게 소위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는 건 수동 이를 말하잖아요 당하는 거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은 대체로 금전이겠죠 그런데 꼭 금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제가 을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뺀들뺀들 말 안 듣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강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건물이 있다면 제 건물에다가 이 강의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건물이 있다 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비금전 채권이라더라도 얼마든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하고 강의 청구권 돼 있으면 뒤에 사람이 얘가 얼마를 받아갈지 겁나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금전 채권이라도 되는데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표시해 줘야 돼요? 금전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교재 잠깐 볼게요 둘째 줄 마지막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인 때는 피담보 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해야 한다 비금전이라도 되는데 등기 시에는 금전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당권의 효력인데 시험은 거의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360조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조문을 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때 이제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불러요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부르고요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몇 개가 담보되는 거예요?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5개가 담보돼요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변제기부로부터 얼마까지? 1년까지만 담보를 해줍니다 자, 갑이 의뢰 건물에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어디까지 담보가 되느냐 이건데 일단 이 1억 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원본이겠죠 원본, 그럼 원본이 발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자가 있겠죠? 이자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에 약정을 했다면 이 위약금까지도 담보가 되고요 그런데 변제기를 경고하게 되면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발생이 돼요 이거 담보되고요 그리고 경매, 실행비용 얘는 말할 것도 없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을 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제일 먼저 배당되는 돈이 뭐겠어요? 실행비용이 제일 먼저 배당돼요 실행비용이 당연히 경매 실행한 사람이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뭐 0순위, 말할 것도 없이 담보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자는 얼만큼 담보가 되냐면 무제한 담보가 돼요 무제한 그런데 이게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변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되죠 그런데 이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3개 원본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돼야 되고요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원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자가 발생이 돼요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다고요?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그런데 변제기가 있었고 현재 채무자율이 변제기가 지난 2년이 됐는데도 돈을 안 갚은 상황에서 경매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변제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반 이자가 아니라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되잖아요 이건 얼마까지만 담보해 준다고요? 1년분까지만 담보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갑이 경매 실행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년째 지체되고 있는데 왜 지연배상을 끝까지 다 안 해주고 1년분만 지연배상을 우선변제 받게 해주느냐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죠 얘가 받아갈 돈이 계속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받아갈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제한이 아니라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해 줍니다 채무자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자가 돈이 좀 생겨가지고요 이걸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없애려고 해요 얘는 그런 변제를 지연배상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될까요? 전액 변제해야 될까요? 채무자는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이나 재산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얼만큼이에요? 1년분 그리고 실행비용이 담보가 돼요 그다음에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죠 253쪽에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미치고요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 358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미 규정이에요? 단서조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이미 규정이에요? 이미 규정 그다음에 359조 과실이 나오는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치한 과실 또는 수치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뒷부분 볼 필요 없어요 뒷부분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과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 되냐면 압류가 있은 후부터는 미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목적물의 범위를 잠깐 볼게요 지금 목적물의 범위는 뭐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냐면 방향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이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에 미쳐요? 안 미쳐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게 원칙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치게 돼요 그럼 경락인은 모두 취득하는 거예요 나무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경매 참가한다고 하면 이거 낙찰 경매가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써낼 때 나무값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고 써내야죠 생각하지 않고 써내면 생각한 사람한테 밀리는 거겠죠 그게 목적물에 보면 경락인이 취득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여기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이 소나무가 황금소나무인가 그래가지고 그루당 2억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 토지를 경락 받은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이 소나무 취득해요? 못해요 토지에 부합되는 거냐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인은 이건 부합되는 거니까 내 거다 이러고 이 돈 많은 재벌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뭔 줄 아냐 이 섬이나 이러면서 안 미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게 목적물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옆에 예를 들어 부합물, 종물이 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봤잖아요 종물로 본 게 횟집 건물이 있으면 옆에 수족관 건물이 종물이라고 있어요 그럼 횟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연히 모두 취득하는 거예요 수족관 건물도 종물로서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되는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지금? 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당이 달린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락이는 건물 소유권만 가져갈까요? 지상권도 취득할까요? 지상권도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라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 용권은 종된 권리예요 주물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같은 이론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실은 저당권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점유해요? 저당권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점유해요? 설정자가 점유잖아요 그럼 이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당연히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일관되게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안 미친다고 하면 이 설정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늦어져야 좋을까요? 늦어져야죠 그래야 내가 과실 계속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을 같은 사람이 당연히 경매 절차에 절대 협조할 리가 없고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뭐라고 정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질질질 끌고 가봐야 부동산이 뭐가 된대? 압류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당신 취득 못한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래 안 미치는 거지만 언제부터는 미친다는 거예요 압류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설정자가 압류 이후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압류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부동산이 압류되는 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기도 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이 부동산은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들어가는 건물에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임차인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 곧 경매 넘어갈 거니까 경매 넘어간다고 표시 좀 하세요 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그 부동산 등기부 갚구에 뭘 등기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입합니다 그럼 그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뭐라고요?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동산의 보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돼서 압류가 되면 그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 의리 취득했다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원래는 과실에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뭘 압류하면 예전에 치사하게 다른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아니하나 과실을 압류한 이후에는 미친다 과실을 압류하는 게 아니라 뭘 압류한다고요? 부동산 저당 목적물을 압류하면 그때부터는 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그게 이제 기억의 부암물, 종물, 니은의 과실 여기까지 지금 보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에 목적 토지위의 건물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대지에 그런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후에 갑이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이 만약에 실행이 돼버리면 그래서 의리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이제 토지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경매가 돼서 의리 경락을 받으면 이제 이 땅은 누구 거야? 을 거고요 갑은 토지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이런 무슨 토지용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는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보셔야 돼요 나중에 계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랑 얘랑 토지용 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권한 없이 남의 땅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른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한 건물의 철거를 막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건물의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서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철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능케 하려고 법률이 따로 규정을 합니다 그게 일괄 경매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입법적인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조문을 잠깐 볼게요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속칭 일괄 경매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래 안 되는 것을 법률로 가능케 만들어준 거니까 법이 정하는 요건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되어 없었어야 돼요 조문 다시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했대요 그럼 토지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도 되어 없었어야 돼요 없어서 나대지였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요건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얘가 이제 토지에 저당을 잡힌 설정자예요 그런데 갑이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A에게 팔아서요 현재 소유자가 A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러면 갑은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에게 갑에게 저당자분 애가 A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경매가 되려면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그럼 판례가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합니다 토지에 저당이 달려있었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에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갑에게 돈 빌려주고 을 건물을 경매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일괄 경매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을이 나중에 지상권자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갑이 샀어요 그럼 이제 설정자가 소유자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일괄 경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제일 쉬운 건데요 우선변제 우선변제 우선변제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어디로부터만 된다는 거예요 토지로부터만 되지 건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의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별개예요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 경매를 규율해 준 것이지 우선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받는 거냐면 토지로부터는 받지 건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게 법조문 단서조항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관련 판례도 그 얘기 나와 있어요 관련 판례 잠깐 보세요 밑에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에 효과는 우선변제는 토지로부터만 된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가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침해당하면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억에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침해 행위의 제거 예방 청구예요 제거 예방 뭐가 없어요? 반환이 없죠 그래서 오른쪽 보조단에 1번에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였죠 저당권하고 지역권 두 가지는 반환 청구가 안 되고 니은에 보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 근데 물권적 청구랑 다른 점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할 때 본 거죠 다음 페이지 362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 또는 저당물 보충 청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요건 하나 꼭 기억해 두실 점이 첫째 줄에 설정자의 뭐라고 되세요? 책임 있는 사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고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원 빌려주고 채권자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자 1월 1일날 돈을 빌렸고요 12월 31일이 변제기가 돼요 그런데 이 채무자 겸 설정자 을이 7월 1일경에 얘가 7월 1일경에 이 저당물 이만큼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사유가 있었다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이게 무슨 사유로 되어 있냐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은 우리 조건기한에서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원래 기한이익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존재해요 채무자에게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런 담보를 때려부쉈다고 하면 얘한테는 기한이익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상실당하면 을은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야, 너 왜 그랬어? 당장 돈 갚아 즉시 변제를 청구하면 을은 변제기가 6개월이나 남았어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변제해야 돼요 왜 변제되냐면 얘는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꼭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갑이 내가 기다려줄 텐데 담보물이 너무 많이 깨졌어 그러니까 담보물을 보충해줘 라고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해요 당연히 하나 선택해야 돼요 담보물을 채우라고 해서 힘들게 채워놨더니 당장 갚아야 되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훼손시킨 게 누구 잘못이에요? 설정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목적물이 훼손된 것이 제3자 병이 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연재로 번개 맞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의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의뢰에게 즉시 변제나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하실 점은 362조에 어떤 말이 중요하다고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회 다른 시험에서 한 번 뭐라고 하냐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토목 사업을 하다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담보물이 멸실됐으니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국가가 한 거지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담보물 보충을 설정자에게 청구하려면 얘한테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리을의 즉시 변제 청구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저당권의 처분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부정성 수반성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369조 부정성이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호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걸 우리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부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가 아니라 변제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물권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나오죠 계약법 나오는데 용어가 잠깐 나와요 1번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전에 나와 있는 계약이에요 민법전에 몇 개 계약이 규정돼 있냐면 15개가 있어요 15개의 계약은 민법이 정한 거니까 전형적이죠 전형계약 그리고 법전 찾아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법정주의가 지배하지만 계약은 법정주의예요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의 원칙 그러면 계약은 법이 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새로운 계약을 법이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고 법전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명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냥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오는데 쌍무계약은 뭐냐면 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거고요 그 셋째 줄에 한번 보세요 셋째 줄에 셋째 줄 가운데 소비대차, 위임, 임치가 유상인 때는 쌍무계약이 된다 소비대차는 빌려 쓰는 거죠 만약에 이자가 있다 그러면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예요 그런데 대가가 없으면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편무죠 그러면 공짜로 빌려 쓰고 이자 안 주면 쌍무가 아니라 편무죠 그 다음에 위임계약 위임계약이라는 건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했고 위임을 대가를 주고 하면 쌍무고요 공짜로 하면 편무가 되겠고 임치도 마찬가지 임치는 보관계약이죠 공짜로 보관해 주면 쌍무예요? 편무요? 편무요 대가가 있으면 쌍무예요 그러면 3번의 구별의 실익을 보세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행의 항변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만 편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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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가 있잖아요 대가가 있으니까 이행을 할 때 어떻게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을 해라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대가에 대한 위험부담 대가에 대한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대가가 없는 편무요 편무요 편무요에서는 원칙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죠 계약의 전과정을 통해 대가적 의의가 있는 출연이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해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매매계약 이런 것들이죠 그럼 구별의 실익 보세요 이번에 민법상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 유상의 가장 대표니까 매매 규정 계약금이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에는 준용돼요 무상계약에는 준용이 안 되고 쌍무, 편무 유상, 무상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대가적 의미가 있으면 쌍무, 없음, 편무고요 그리고 계약 성립의 계약 성립의 전과정을 살펴서 대가적 출연이 있으면 유상, 없음, 무상해요 일단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 계약에는 대가가 있으니까 뭐가 적용된다고요? 동시행하고 위험부담 이게 쌍무 계약에 적용돼요 그리고 유상계약에는 뭐가 적용되냐면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가 매매라고 했죠 매매에서 나오는 규정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계약금 그리고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고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계약하세요? 안 하세요? 임대차 안 해보셨구나 임대차 할 때도 계약금 거래 안 거래요? 걸죠 유상계약이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해서 받았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때 묻는 책임을 뭐라고 불렀어요?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이거는 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입문 과정에서는 별도로 안 보고 기본 이론 과정 가면 볼 텐데 담보 책임을 지는 이유도 그게 대가가 있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제가 임차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대차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유상계약이면 예를 들어 교환계약을 했어요 제 건물이랑 친구 건물을 서로 교환했는데 제가 받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상계약이니까 친구가 저 어렵게 산다고 아파트를 그냥 한 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아파트 벽에 금두가 있고 낡았어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야 담보 책임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공짜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유상계약에만 적용되지 무상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쌍무계약이랑 유상계약이랑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완전 일치한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게 현상광고 때문에 이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이 현상광고는 어감상 뭐겠어요? 우리 서부영화 보면 원티드 잡아주면 얼마 줌? 경찰서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헌막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 얼마 잡아주면 얼마 준다 이게 뭐예요? 현상광고예요 그러면 현상광고계약은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성립할까요? 인도나 완료가 있어야 될까요? 완료가 있어야죠 그런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요물계약 요물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은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전형계약 중에 15개 중에 14가지는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줘야 성립해요 합의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하면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 이외에 물건의 인도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있냐면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예요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 대물변제가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나 돈 없어 대신에 내 시계로 갚으면 안 될까 친구가 좋아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럼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니에요 이건 대물변제 예약이고요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시계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전봇대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우리 집 집 나간 누렁이를 찾습니다 누렁이 사진 특징 누래요 이런 거 써 있고요 전화번호 적혀있고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상광고 계약에 뭘 한 걸까요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얘가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지나가던 을이 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고 전화해서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언제 줘요 데려와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요물계약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인도나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누렁이를 데려왔어요 돌아오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갑과 을의 관계를 볼게요 그럼 이제 누렁이 데려와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50만 원 줘야죠 을은 갑에게 뭐 줘야 안 줘요 성립된 이후면 개는 이미 데려와서 성립한 거예요 그럼 개 데려온 이후에 을이 갑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를 가지고 따지면 성립 후를 가지고 따지면 서로 대가가 있어요 1박만 줘요 1박만 그러면 성립 후를 보면 쌍무가 아니라 뭐예요 편무계약으로 편무계약 근데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갑이 이유 없이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을이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지웠네요 여기 있네요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무슨 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해당돼요 얘만 아니면 유상과 쌍무가 일치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얘 때문에 좀 헷갈린 거예요 그럼 이제 지문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틀려요 그러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게 뭐 중요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자꾸 틀리니까 가끔씩 내요 그러니까 유상계약과 쌍무계약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유상계약 안에 쌍무계약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어디 안에 들어가요 유상계약 안에 들어가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광고와 같은 편무계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용어 좀 알아 두시고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쌍무계약은 뭐가 저용돼요 동시행의 항병권과 위험부담 유상계약에 저용되는 건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 매매 규정 적용된다 표지 잠깐 볼게요 259쪽에 오른쪽 보조단의 1번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가 아니라 편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게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거고 2번에 요물계약 보세요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기타급부가 있어야 되고요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이고 비전형계약 중에는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물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한 번하고 권리의무가 끝나는 게 일회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냐면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존속기간 동안 권리의무관계가 있죠 또 뭐 있냐면 고용 고용계약을 하면 일정기간 지속이 돼요 그럼 매매는요 매매는 계속적 계약이에요 일회적 계약이에요 일회적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일회적인 매매나 교환계약 같은 것을 의무 위반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계약에 뭐라고 부르냐면 해 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임대차는 해재라고 하지 않고 해지라는 말을 써요 고용관계도 해지라는 말을 쓰고요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는 표현을 쓰고 일회적인 계약은 소멸시킬 때 해재라는 말을 써요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인 시험 범위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인데 쉬었다가 보시죠 해재라는 말을 써요 해재라는 말을 써요 해재라는 말을 써요 감사합니다.